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일 알미늄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일 알미늄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일 알미늄 종목을 좀 살펴볼텐데요.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알루미늄판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폭 압연 제품을 생산해서 알루미늄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각종 포일제, 핀제, 2차전지 양극박제 이런 쪽, 콘덴서 케이스제, 명판 이런 쪽 기타 등등 건축 외장제, 자동차용 소재, 전반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소재의 부품을 좀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 3,329억 원으로 기록이 됐고 2021년도에는 4,669억 원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5,624억 원으로 나오면서 매출액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40억 원의 적자, 2021년도에는 183억 원으로 흑자전환을 했고요. 작년에는 158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소폭 좀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한번 좀 보면요. 2020년도 88억 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2021년도에는 157억 원으로 해서 흑자전환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 178억 원으로 나오면서 순이익은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에 하반기 실적이 좀 부진을 했는데 올해 일단 1분기 나름 선방했던 부분 같고요. 향후에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보면은요. 145%였던 부채비율이 90%대 수준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19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매수매도 반복이 됐고 최근 들어 매도몰래 좀 나와주면서 한다 기준으로 봤을 때 98만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과 수급이 좀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매수물량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주가량 순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기간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50만 주가량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수급은 완벽하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요. 예전에도 매수매도 반복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세는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고 이런 쪽으로 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플로우를 좀 살펴보면요. 조일알미늄 미국 중국산 양극박 소재 철퇴 이런 쪽 반사익으로 해서 롯데알미늄의 타업체 공급 모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박 소재를 사용해 만든 양극박을 자국으로 수출한 국내 6개 알루미늄 업체들의 관세 철대를 결정하면서 조일알미늄이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2차전지 소재 이런 쪽 거기다가 이런 이슈플로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만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플로우 좀 형성이 되면서 좋은 흐름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점 고점을 좀 돌파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까지도 한번 밀었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직점 고점 돌파 시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조정을 좀 잘 받았던 상황입니다. 해당 고점 돌파했던 자리까지 한번 밀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반등 흐름, 윗고리 잡아먹는 흐름,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 보시면은요. 한 번씩 장대 양봉 뽑고 조정,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계속 높여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3, 4월 달에 시세 한번 주면서 직점 고점을 좀 돌파를 했고요.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 이후에 단기 쌍봉을 만들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다만 해당 고점 부분 돌파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고요.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되면서 21선 돌파를 하고 직점 고점 다시 한번 돌파 트라이하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위로 한번 테스트하고 또 아래 한번 등락을 주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직점 고점도 한번 트라이하러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3,100원 전후 정도에서 지금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1차 매수 3,1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요. 2,700원 전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800원에서 4,0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1차 매수 가격 1차 매수 가격은요. 3,1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 가격은요. 2,700원 2,70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 가격은요. 3,800원에서 4,000원 4회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정도 시나리오를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차 매수 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가격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충분히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에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조일 알메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저처럼 가격 전략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오픈해서 알려드릴 채널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은 기본 가격 전략이고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시각각 변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에 다소 아쉬운 상황이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변해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월등히 추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쉽게 놓칠 수가 있고 또 추가 매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을 또 빠르게 반영시키고 도움을 드리기에는 영상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보고 실시간 대응하시기 어려운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마 시장 변동성에 간혹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고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장마감 3시 반까지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무료정보 공유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한 해당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과 당일 중요 시한과 핵심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에 대한 대응과 장중 당일 주도주 주도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 편안하게 나누고 또 제가 수익 안겨 드리면 또 인증도 이렇게 남겨 주시고 웃으면서 편안하게 일단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은 또 감사해서 사진으로 직접 이렇게 인증까지 또 남겨 주시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속해서 수익 인증을 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방 안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서로 즐겁게 좀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하면서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하고 대응하고 하는 그런 소통하면서 정보도 좀 공유하고 당일 주도주로 또 대응 물타기 자금 없으신 분들 당일 한 종목 급등주로 해서 수익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대응 물타기 자금도 좀 만들어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매일 즐겁게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매일 같이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해당 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은 인원이 좀 깍 차면은 많은 분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실시간 무료 정보 공유방에 꼭 참여하셔서 힘든 하루 속에서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얼른 계좌를 좀 불리셔서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또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시세 폭등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모두 겸비한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안정성은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종목이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고 유동 비율도 높은 그런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성장성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해당 종목 재료,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AI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시장에 미 노출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또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된 흔적을 좀 체크를 했고요. 푸티크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그런 사이입니다.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시세분출이 일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아서 왜냐하면 실적,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간에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 폭등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씌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유동비율까지도 보면은 단기자금 압박이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매출 영업이 전반적으로 다 20% 이상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은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매집 흔적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거래량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요.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아까 그 차트는 장기 횡보했었을 때의 차트고요. 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장기 횡보하면서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유선 수렴이 되고 또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렴이 되면 에너지 응축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수렴에서 확산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세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앞서 금양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차트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매집한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그런 종목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오랜 장기 박스권을 박스권 횡보 이후에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 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입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충족이 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탑승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식 투자로 손실만 보신 분들에게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투자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 개인 투자자 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기본과 기법,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